안녕하십니까 737회죠 일요일날 강원도에 사시는 태식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완자 자동이고요 한번 쭉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해주시고 13, 18, 20 23, 30번, 40번 10번, 13, 22, 37 42, 44 4번, 6번 24, 26, 32, 42 4, 5, 18, 29 32, 39 1번, 11번, 17번 23번, 24, 34번 38번 되겠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 따끈따끈한 일요일날 일요일날 자동 완자 완자가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완자 잘 보이시죠 일요일날 완자 되겠습니다 음 음 음 뜯죠 이 정도면 뜯죠 예 네 1 2 3 4 5 6 1 2 3 4 5 6 6 6 6 6 6 6 6 7 7 7 8 8 9 9 9 9 9 9 9 9 10 9 10 10 10 10 10 10 11 10 12 11 12 12 12 12 12 12